아틀리에코롱 그 아틀리에코롱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네 아틀리에코롱에서 새로 향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시향을 하도록 할게요 저의 그 볼품없는 브이로그 보셨을까요? 그날 마지막 행사가 바로 이 가이약 이터널 가이약 이터널 이제 향수 런칭 행사였거든요 가이약 이터널은요 우디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향수예요 우디향이 정말 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출시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이 많이 커지고 하니까 전통적인 그런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았던 그런 꽃이나 좀 달달하거나 치튼 머스크나 두꺼운 이런 그런 향들보다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뭐 요가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우디향 쪽으로 그러고 가지 않나 그리고 그린그린 그런 자연의 느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코로나로 다들 진짜 너무 갇혀 있으니까 그 꾸밈이 없는 나무를 만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련됐어 그러니까 정말 꾸안꾸의 그 우디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들이 뭔가 그 세련됨을 더한 게 베르가못을 더해준 것 같아요 베르가못이 완전 너무 코를 막 세차게 막 정말 잔잔하게 공을 드립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베르가못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그 우디한 우디한 가이아 구두의 향을 온전하게 만나시기 좋은 향수예요 네 온전하게 만나시기가 좋고 이 향수의 그 가이아 구두 같은 경우는 샌다우드랑은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르라보 쌍딸 그다음에 뭐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샌다우드 샌다우드 좀 매끄러운 표면감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우디함을 이렇게 만나셨던다면 가이아 구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약간 좀 거친 표면감이 살짝 있는데 그 거친 표면감이 싫지 않아요 어 싫지 않아요 네 싫지 않고 그것마저도 뭔가 매력이 있는 그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피부가 완전 막 애기 피부 같거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약간 거친 그 피부의 그런 조직감이 좀 겉에 표면감이 있잖아요 근데 매력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매력 이런 베르가못 느낌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그게 도시적이고 좀 세련되고 뭐 꼭 도시적인 게 세련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세련된 그 느낌을 선사해 주는 그 맛이 있어요 이 향을 입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궁금한 남자 그냥 막 왜 그 뭔가 다 보여줘서 안 궁금한 남자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매너 있고 그리고 세련되게 행동하시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고 매력이 있어서 어 한번 말 걸어보고 싶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향수예요 이 향을 입은 남성분 옆에서 한번 저 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수트든 뭐든 그냥 뭔들 그냥 입으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한테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향이에요 뭐 좀 전해봐봐 secondly 편하게 좀 전해봐봐